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항상 요즘에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고민이 보면 세금 고민이 있고 아파트 고민이 있고 빌라 고민이 있고 더불어서 토지도 상가도 많은 고민 사항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현 상황에서 이 아파트를 가고 싶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수도권 서울과 더불어서 이 수도권에서 이 금액으로도 내가 투자가 됐든 아니면 거주가 됐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싹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즐겁게 저와 함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5억입니다. 수도권에서.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런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에 이런 공급이 지난 시간 동안 좀 많이 좀 안 되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서울 안에서의 재건축이 뭔가 진행이 되는 물건을 볼 수가 있다. 그럼 첫 번째 사례는 어디냐면 이 구로역이라든가 이 구일역이 있어요. 그래서 고척 스카이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구일역과 이 구로역 사이에 옛날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아파트들을 이렇게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는 개발이 되든 하는 물건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님들이 우선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내가 이 구로 쪽은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곳도 있어 서울에서. 그럼 어디를 가냐면 오른쪽에 이제 목동인데 바로 옆에 신정 내거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아파트고 아델이고 섬이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뒤쪽에 아파트가 또 이렇게 예쁘게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 뉴타운 개발과 더불어서 주변들이 싹 다 개발이 되니까 이 아이도 80년대에 지어진 또 귀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만 하면 아쉬우니까 한국 사람은 석삼을 좋아해요. 그 세 번째 어디냐면 이 노원이라든가 창동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지어진 물건들은 우리가 저 금액으로서 얼마든지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역이 더블역세권이고 창동역이 앞으로 트리플역세권으로 되는데 그 옆에 마들역 같은 이 주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안에도 이런 재건축을 준비를 하고 얘기가 나오는 물건을 볼 수가 있다. 방금 보셨던 이 세 가지 물건 지역들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우리가 시선을 서울 외곽 쪽으로 경기도 쪽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 좋은 곳이 어디냐? 요즘에 평촌이라든가 범계역이 좋아요. 그래서 일부 부동산은 리모델링이 막 착착착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계라든가 평촌은 학원과 교육, 귀인 학군 해가지고 이 주변으로서 평수가 작은 물건을 우리가 더 작은 물건으로도 더 작은 소액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금에 맞춰서 이 주변의 물건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좀 더 바로 옆에 안양을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딜 가볼까요? 의왕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의왕은 특징이 뭐냐면 내 손이고, 네 손이고, 남의 손이고, 오전이고, 오후고 막 이렇게 재개발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 손 다구역이라든가 라구역들이 2000세대 넘는 분양을 올해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대기업들이 막 서로 수주받아가지고 막 팔아먹으려고 지금 그러면 이렇게 대단지들이 대기업들이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막 4000세대가 들어오니까 그 옆에 붙어있는 물건들이 어? 옆에 신축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좋은 지가 상승을 할 수 있겠네? 이것도 하나의 또 전략입니다. 그럼 의왕도 얘기했고 안양도 얘기했어요. 그럼 어디 또 분당이 또 빠지면 또 섭하잖아요. 분당은 상대적으로 저 금액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또 야탄력 주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변에 이런 마을들이 많아요. 뭐 연꽃이고 매화고 뭐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마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도 분명히 내가 저 금액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두렵다 이거야. 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그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40년이 돼버리면 이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해라 당장을 사셔라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어? 저긴 몰랐었는데 공부하고 싶은 곳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측을 어느 정도 얘기해드렸어요. 그럼 서울을 중심으로 서측을 한번 가보자고. 그럼 어디냐? 그게 바로 이제 철산역이에요. 그럼 철산역 북쪽은 막 주공 대단지들이 막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럼 철산역 북쪽은 어마어마하게 개발하고 그럼 뒤쪽 광명도 뉴타운 해가지고 엄청 개발하고 근데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 이 철산역에서도 남쪽에 주공 라인들이 있다. 그럼 얘들도 얼마든지 내가 관심을 가져보고 마음에 들면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옆에 붙어있는 서울과 아주 그냥 찰떡같이 붙어있는 부천을 가는 거예요. 부천은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널찍, 떨찍하게 잘 지은 부천이 정말 쾌적하게 잘 지은 동네입니다. 근데 그동안 아쉬웠던 건 이게 7호선이라든가 1호선밖에 없었어. 근데 부천 종합운동장 GTX 호재 때문에 주변에 논뚜렁, 밭뚜렁, 산뚜렁 개발돼가지고 땅 부자들 생겨가지고 강남 건물주 생긴 거 아시죠? 그러면 이 동네가 바뀌니까 GTX 호재로 대곡 솟아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옆에 붙어있는 신중동이라든가 부천시청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과의 인접성 부분에서 이런 신중동역이라든가 부천시청역 부근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고 소유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특례시로 바뀌는 곳들이 있다고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그중에서 어딜 집냐? 수원특례시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건 수원도 이제 특례시가 되는데 자, 뭐가 중요하냐? 수원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때 광교 미부장 났을 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해. 그러면서 광교가 다 올랐다고 하면서 꼭지라고 하면서 관심도 안 가졌더만 더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이 광교가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좋아졌잖아. 그러면 광교 밑에 붙어있는 메탄 주공서부터 이런 주공라인들이 지금 리모델링, 재건축 진행을 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수원분을 제가 정확하게 집어서 상담해드렸는데 입이 아주 그냥 방끝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광교랑 붙어있는 옛날 아파트들이 핫하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수원이 또 핫하다 보니까 수원을 한 군데를 더 집어드리면 수원역이 있단 말이에요. 수원역이 이게 GTX입니다. 수원역 GTX 왼쪽은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었는데 수인선, 남연선, 고색, 오목천 해가지고 엄청 땅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집가가 많이 올랐어. 그러면 오른쪽은 지어져 있는 옛날 구도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교역 주변으로 막 수천 세대가 막 들어가요. 그러면 GTX와 이런 재개발하는 사이에 이 껴있는 아파트들은 앞으로 집가 상승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 분들이 이런 지도를 평소에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내가 선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상반기에 정확하게 이 지역을 파자, 저 지역을 파자,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연초고 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관심 가질법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무서운 생각이 뭐냐. 야, 지금이 저점이에요. 어이, 지금이 고점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피해야 돼. 자기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어떻게 하냐고. 아니, 며느리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지금 무리를 하면 안 된다. 대출을 많이 끼시지 마시고 무리를 해서야 안 된다. 그래서 상대적인 소액으로서 우리가 안전하게 2022년은 자산 운영을 해 나아가셔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도 세종에서 열차 타고 오시고 대구에서도 첫차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제가 있는 사무실까지 왜 아침서부터 왔겠냐 이거예요. 왜 오셨겠어요? 강남에서 개포동에 계신 분도 오늘 다 오셨다고. 왜 오셨어?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어디로 옮겨야 되냐. 갈아타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산 운영을 해야 됩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잠이 안 오거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은 부동산이 오르든 떨어지든 잠을 항상 잘 자.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미래가 걸린 거다 보니까 복부인들은 잠을 못 자. 왜?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못 지으니까 각 지역의 복부인들이 올라오셔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두 채가 있는데 압구전 현대로 갈아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대구에서 직장을 이제 경기도로 옮길 건데 경기도에서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문가님. 전문가님, 지금 제 남편이 세종에서 서울로 직장 이전하는데 서울에 어디 사야 됩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분들이 자산 구조에 맞춰서 이게 되실 수도 있고 다른 게 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현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히 주택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할 거면 우리가 미리 했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해보고 싶다. 주택에서 주택으로 갈아타든 주택과 토지를 하든 주택과 상가를 하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올해 1월이니까 이 부분은 집안의 리더로서 먼저 나오셔서 상담도 받으셔야 되고 상담 받으실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결론을 지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활용을 하셔서 투자의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참고하셔서 전부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